오늘도 날씨는 정말로 좋다 아직 공사가 더 끝난 이 옆 건물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알람을 해주고 있다 이제 공사 안하네 날씨는 정말로 좋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 동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우리 집에 있는 개 너무 지저대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싫다고 여기에는 도둑들이 많아서 이렇게 집에 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또 보자 또 보자 또 보자 또 보자